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놈을 땡기는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늘어져야 될텐데 이놈은 땡기는 것도 늘어져야 될텐데 그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야겠다고 그때 그냥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게 아니고 이게 길어진거에요 그럼 이곳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 가야 되나요? 여기가 귀한 통로 돌아야 되거든요 네 돌아야 되거든요 아 이게 길어진게 가라야되는데 하나님은 여기다 이쪽이랑 여기도 다른 오 일곱지 까지 입니다 세국이랑 여기도 다른 오 일곱지 까지 입니다 한계 역주 rechts 고춧가루 길게 높은게 아니고 짧게 고춧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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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